표는 200명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ㄱ ㄴ, 응집소 ㄷ ㄹ의 유무 그 다음 RH 응집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혈액형 문제죠 이 집단은 A형, B형, AB형, O형이 모두 있어요 즉 A형, B형, AB형, O형이 다 합쳐서 200명이라는 거고요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요 여기 조건을 하나 또 줬죠 A형이 O형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RH 마이너스인 사람들 RH 응집원이 없는 학생들 중에는 A형이 1명, AB형도 1명, 각각 1명이다 이렇게 특이 조건을 좀 줘요 그리고 이렇게 응집원 ㄱ 같은 미지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를 풀이하는 건 집어넣어봐라 라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면 찍어라 라는 거죠 근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보시면 응집원 ㄴ과 응집소 ㄷ을 모두 가진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응집원과 응집소를 모두 가진 학생은 결국 A형 아니면 B형일 수밖에 없다 그걸 찍어라 라는 거죠 그걸 찍어라 라는 거죠 근데 문제 조건에 굳이 A형이 O형보다 많다라고 탁 찍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A형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내가 응집원 ㄴ을 응집원 A라고 한번 찍어보고요 응집소 ㄹ을 베타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A형이 70명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응집원 ㄴ을 내가 A라고 찍었으니까 응집원 ㄱ은 B가 되죠 그러면 AB형과 B형은 74명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응집소 ㄹ을 베타로 놨으니까 응집소 ㄷ은 알파 그러면 알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B형과 뭐다? O형은 110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RH 응집원을 가진 학생 RH 플러스가 198명이기 때문에 아 200명 중에 RH 마이너스는 이거 2명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럼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다 더하면요 A와 AB, O 하나씩 들어가고 B가 두 번 들어가요 그쵸?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여기에서 B가 한 번 더 들어간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44에다가 254죠? 그러니까 이제 B형이 53명입니다 요렇게 그럼 AB형이 20명이고요 그죠? 그럼 B형이 54명이니까 O형이 56명입니다 그래야 110명 되죠 그럼 여기 조건 A형인 학생수가 O형인 학생수보다 많죠?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O형인 학생수는 B형인 학생수보다 많으냐? 네 많습니다 두 명 많네요 RH 플러스인 학생들 중에서 AB형인 학생은 지금 AB형이 20명인데요 전체에서 20명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RH 마이너스인 AB형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RH 플러스인 AB형은 20명이 아니라 19명이죠 이건 낚시 자 항 A열청 알파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 알파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은 90명이고요 응집되지 않는 혈액을 가진 학생은 1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이 응집되지 않는 혈액을 가진 학생수보다 많지는 않아요 적죠? 그래서 답은 ㄱ 1번이 되는 겁니다 예술도 5 ways down 전체 기계 kur 두 명은 감사합니다.